전원 보성군이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시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시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등 796개의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했고 53개의 정량지표와 8개의 정선지표를 평가해 기초지자체는 보성군을 포함한 전라남도 내 4개 기관과 전국 47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보성군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와 주기적인 개인정보 파일 일제정비 등을 통해 투명한 개인정보 운영과 맞춤형 교육 그리고 월별 개인정보 소식지 공유 등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거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